são? são? I've got a message with you isless e sacrifico pela causa dolho Onde? onde? onde, 또? 또 찾아갈 정도면 정말 마음에 들었나 봐요 sim é sempre così sempre é onde é siapa così? 뮤직비디오, 버스컷, 코인지 룩 이런 경치가 스위스에서 볼 수 없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같은 스팟을 여행하는 동안의 짧은 기간인데도 두 번을 갈 정도면 완전 반한 거죠 엄청 마음에 들었던 거죠 너무 궁금해 왜 저를 보냈어요? 정말 재미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그럼요 네, 그럼요 알렉스는 아직 어딜 가는지 모르고 있고 진짜 모르겠어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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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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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한국 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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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왈의 안에서 어딜 데리는 거지? 아, 오케이 그래야, 뵙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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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뵙지네 뵙지네 아, 뵙지네 에, 넌 얘기하지 마 마이구 뵙지네 보험, 선택하자 친구들은 잔뜩 신이 났고 알렉스는 살짝 지금 어리둥절하고 도대체 뭘 하려는 거지? 지금 이동하고 알렉스에 보내주세요 이곳에 놀라워 LG 프랑스 리스토람드가 없어졌어요 리스토람드가 너무 좋아 여기 뭐예요? 식당이 아닌데? 뭐지? 안녕하세요 겨울이 닉갑습니다 닉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롬스토랑지 너무 잘한다 우리 롬스토랑은 디스토랑이 디스토랑이 닉갑고 디스토랑이 아 예 뭐지? 기졸이 롬스토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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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 아아 저거 그거 아니에요? 스트레스 해소방 그거 아닌가? 그쵸? 헬멧 쓰고 뭐 이게 그거 막 때리고 부시고 막 던지고 하는 사실 제가 처음으로 들었던 거예요 어떻게 다 샀죠 그런 거? 아 전 몰라요 친구들 다 샀어요 네 나 스워너바 레이지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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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뭐 이거 오늘 태아 비디오 여기 아 너무 궁금해요 이거 그리고 가전제품 아 저희 진짜 접시 깨고 막 진짜를 깨는 거 진짜 보호장구 다 해야 되는 거야 정갑에 헬멧에 레이드룸 레이드룸 인기 오 마이 가 오 마이 가 레이드룸이 쌓여있는 스트레스가 아마 험 궁금해 여기 교식들은 내가 한국 but 영어로 만들어요. 오케이. 피어, 맨에킨드에 담아라. 그래도 벽에 맨에킨드에 담아라. 오케이. 이 아크로우스는 어디에 찍어 볼도 될까요? 여기가... 와... 이 원형을... 우와. 저걸 뿌셔. 우리 우리 같이 해볼까요. 망치 그릇! 원하지만 이거 제작용이 잘 모르고 오 궁금하다. 메이. 잘하러 가. 그럼 여러분의 주인공은 이렇게 이게 지금 이 소리로... 지금 이 소리로... 그럼... 시작을... 먼저 시작을 시작할까요? baseball. 이거 한 번? 기다려, 그래도 왜 이러면 시작을 시작하겠지? 아, 아니. 시작! 반대쪽. 박자, 박자. 전 이 소리로 시작을 시작해, 그리고 이제...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둘 둘 둘 넥이야 넥이 예수 깜짝 놀랐어 둘 둘 둘 저거 알렉산드로가요? 아, 그렇게 안 돼 아, 상호해, 상호해 어, 야, 잘 잡았다 지금 오 둘 둘 둘 둘 셋 셋 넌 셋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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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거 스트레스 많이 쌓았을 거예요, 진짜 나에게 고생하실 수 있는 거. 잘 못 찾은 거. 그다음 망한 건 제작진. 파일은 나쁘지 않아요. 라인 드럼은 그냥 펜치고 무슨 얘기야, 저거? 그녀한테 답장이 왔냐는, 저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야, 저거? 그녀한테 답장이 왔냐는, 저거 무슨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 다음은 거에 대해서. 정말. 정말. 번쩍. 한 번쩍. 뭐한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대해 이야기해. 모든 걸 다 했다. 전 지금 저렇게.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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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좋지 않네. 이런 게 좋지. 정말. 땀까지 흘렸어 야 저정도는 등록이 아예 여기까지 차였던 것네 그러네요 마, 남이 순서에 있는 거야 난민이 4시? 네, 다 남의 순서에 있는 거야 내가 생각해 놓을까? 그러면 여기 동아리까지 과감은 하나와 세트 있는 거야 이런게 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흑 얼굴 표정들이 다 한결 좋아졌네? 안색이 달라졌는데? 나 어디 가서 수액 먹고 가는 사람들이 좀... 얼굴이 폈다 진짜... 어떻게 저렇게 쌩쌩이 됐지? 아주 효과가 있군요. 맘마 미야, 아가씨요. 저 스페이스, 저 스페이스. 이 러시스테란드가 좋은 것 같아요. 빨로 피칸세. 나중에 이 러시스테라에 가요. 다 식감 있기로. 이 러시하셨는데도 더 즐거워. 하며 스페이스와 나무의 ripping ق loan. 고رج스마스의, 도서 브레이 pent몰. 너무 DNA가 유명해서 잡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익, 그러고 말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 즐거워던 거 같아요. 정말... 고pper 몸이 힘든 게 좋아요. 많이 지원해봐야죠. 아, 보드 팩토리 아, 보드 팩토리 아, 보드 팩토리 네, 네, 들어가 렛츠고 여기 아, 보드 팩토리 아, 보드 팩토리 아, 보드 팩토리 렛츠고 20분 아, 이렇게 여행 내내 네, 카드 게임을 했군요 네, 많이 했어요 아, 사무엘이 게임 좋아한다 그랬지만 뭐, 뭐 이것저것 다 있잖아요 보드 게임 어때? 이따 불러 프리바 땡큐 네, 매장용 설명서 드릴게요 네 아, 벨리시오 하나씩 주문하시면 2시간 동안 우리 사무엘 눈이 바짝 바짝 네 렛츠고 어, 아냐 그래서 인터뷰 twenty 氣 친구들끼리 하면 재밌지 뭐.. 뭐가 더 반대시 베더이 아무리 알아보는 신입 뭐냐abb 이거 뭐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소고래 사모님 역시 관심 있나 봐요 어! 이것도! 어? 이건 뭐 이건 오! 신앙치! 오! 오! 또 한지? 그는 마치 랭크 네. 오케이. 오케이. 잘 먹겠습니다. 알리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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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게 귀 접고 이거죠? 저게 저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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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딱!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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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내 몸 안 해봐, 안 되요? 오케이. 알로라. 편리편리. 오, 호호호. 와... 그 와중에 알레산드로 혼자 손을 가져왔어 아직 이해를 못한 것 같아 아... 어떡해... 무조건 누르고 보는 친구 한 명 있어 진짜 지나치게 조심하는 친구 한 명 있어 준비해야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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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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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훔쳐가는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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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멋있어 무슨 큰일이라고 소개해 큰일이야 무슨 지레 해체한 것처럼 쓸데없이 진지해요 아... 순박한 친구들이야 아... 잘 못할 것 같아 잘 못할 것 같아 막 지질 것 같아 와... 와... 역시 야... 예상을 빗나가지 않는 친구입니다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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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였어 아.... 나 안다 굿 굿 바지나아먹 Sofia 오우 오 알렉스 새가슴인데 어떡해 망했다 어떡해 빠르다 벗어 아하 쫄보예요? 아 알렉스 쫄보예요 안욕 아휴 아휴 어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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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싸우지? 이 스토바이 부딪팀 지금 뭐 있어? 루에 로우스, 아 베네 할머니는 여기 있고 지금 한 그리와 같이 아무것도 안 두려워 왜 그런지? 너는 흰색이 아? 아직은 이 센그리지 거짓 아, 61. 아, ALEXANDRO! 안될 것 같다, OENG. 에이, 블루. 인제 feature, 에? 블루, 시. 뭐, 이 드라블들아. 에이, 말로! 이기 원래 베네, 다행히. 에이, 마라, 갓. 파티 counterpartzi 많이 아이에요! 에이 뭐, 이쁘긴 다 county, рез Afghanこんにちは! 예수M 아니, 예수M 아니, 예수M 아니. 네. 우와. children..... 전 나픈 Tian官아 내 função은 도우트bach 그런데 나 너무 희생했지 왜 이렇게 하니? 이리와는 집에 먹을 수 없는 거에요 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글쎄가 이거 보니 그냥 글쎄가 다시 돌아가고싶은 릴즈룸 네 한참 돌아가고싶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氣ятascomas comunque С. 즐거운 한 bar 저리에 Täangen È troppo groß natomiast Ну 저온奇事 Mitms하 この 야외야 이곳에 입장하는 중 다행히는 거겠지 좋지 너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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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여기 해가 저녁 오늘 오늘 지하 이곳은 좋은데 이벤트 너무 보내는 한국에 더 많이 드시고 먹으러 왔어요. 아직도 많은 것들이 필요한 것들이 필요한 것들. 그래서... 이곳에 도착할 수 있는 것들. 진짜. 우리의 경험은 한국에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입니다. 모든 것들입니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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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ㄹ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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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성에 틀려니 말 거야 ㄹㄴ ㄹㄴ 약간 동물 카페 맞아 이런 거 더 신기하겠죠 ㄹㄹ ㄹㄶ ㄹㄹㄴ ㄹㄹㄴ ㄹㄹㄹㄹㄴ ㄹㄹㄹㄹㄴ ㄹㄹㄴ ㄹㄹㅆ ㄹ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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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이 워라비 강구리 빅콜이소 너는 한국에 있는 강구로 봤던 강구로? 나 봤던 강구로 강구로 봤던 강구로 외라비 동물 다 봤는데 소만 못 봤어 어떡해 외라비까지 봤는데 소는 아직 못 봤어요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시작해 너무 아름다워 신기한 게 너무 많다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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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친구들이 길거리를 걸어도 꼼꼼하게 다 보는 것 같아 이것저것 이것저것 보면서 아름다워 vraiment 2004 거의 드디어 수직형 involve 공과 Ё seen 평소 식imon 언제나 Alex 부 이 씬 있는 Cell , 하나 bene MATTKO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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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 맛com도 맨날도 많이 먹는 것. 사실은 몇 가지가 아티스트는 약간 랩 박스 랩 근데 그거는 더 쪼개고 네 더 쪼개고 좀 더 쪼개고 또 쪼개고 나도 랩에 랩 뭐 이런 좋은 거 안전에 구입하네 이거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이렇게 좋은 거에요 지금 전통 주점이라고 했었지 민속 주점 뭔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뭔가가 있는지 볼까요? 네, 정말. 조금 가고 싶어요. 아, 같이 볼까요? 예, 그럼 많은 한국의 뫼러에 있는 뫼러가 있는 뫼러가 있어요. 네, 뫼러가 이미 잘 알았어요. 뫼러가. 결제. 결제. 반가워. 그리고 뫼러가 무조건 현물파전. 반전 시켜야 돼. 두부김치 하나 시켜야 돼. 시켰던 것 같은데. 두부김치, 두부김치. 두부김치. 야채수는 그 치즈. 오, 진짜 사는 자전. 다 시켰다. 일단 그렇게 해. 당연히 스위스 사람들이니까 치즈도 시켜야죠. 아하. 룩이한테 다가야 돼. 오예. 오우. 이거 잘 기억나세요. 오우. 오우. 룩이한테 다가야 돼. 그러면, 이거 마콜리. 표시를 못하는거다. 아, OK. 스킬을 놓고 기관으로 만들었다고. 톡톡. 룩이 잘 어울린거다. 네. 룩이 잘 어울린거다. 오늘 바로 이제 와서 두다. OK. North전에 같이 삼검. ups이? 공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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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빠지면 출구가 없거든요 막걸리는 진짜 항상 반응이 좋아 좀 더 신고 오늘 독트로 그냥 잘 잘 잘 잘 라 offenses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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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막걸리 하나 더 오우! 아우 맛있겠다 진짜! 와우! 두김 두김! 아우! 아우 맛있겠다! 맛있겠다 진짜! 아우 맛있겠다 진짜! 진짜 맛있겠다! 와우! 엔 배그그그그bl 근데 감 veel. 술이 아 Здесь이 마음에 든 이 음 아주 좋고 이거 하네 공통시켰다 진파하게 나 안와 그런제는 오늘의 가장 좋은 질타 네 안주기 네네 전통시켰다 아뢰 네, 좋습니다. 고프로 바이브 시.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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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투푸. 아, 투푸. 아, 투푸. 투푸에는 많은 외국수들은 진짜 이상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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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립리. 예전히. 자, 아니이 린이 린이. 아니이 drop이ному. 아니이 린이 린이 러 temu. 아니이 fur slash에 안입고. 아니. 아니. 난 이렇게. 란 오로에 소 vacnehmen. 랩이 러 뭐? 랩이 러는 롬코 모든게. 아, 러고러? 래. 면이 러가군. 왜 이렇게 하고 있겠어 Blue 리즈는 스타린이네. 아니, 리즈는 좋은데. 뼈는 고춧가루. 페퍼런칭은? 네. 너무 맛있어. 아, 왜? 아, 띠. 김치는 고춧가루. 토프는 고춧가루. 다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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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는 고춧가루. 오, 진짜 잘 먹는다. 돌리기네. 오, 뼈는 고춧가루. 오, 뼈는 고춧가루. 오, 뼈는 고춧가루. 아, 맞다. 아, 맞다. 아, 나 그래도 안 부서기 못한다. 아, 그렇게 안의 상관한 방침. 미안해, 안의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다. 뼈는 고춧가루. 일정은 고춧가루. 한편 이래요? 시간은 되살듯이 너무. 마지막에, 이 시간은 좀 더 Constitucive. 우리 24일에 일어났어. 우리 굉장히 모든 것을라고 하신 여러분을 прош 82. 모든 주일을 하며 모든 것을 좋아한다는 걸 느끼고 모든 것을 보관하여 모든 것을 보수듯이 개인적으로를 보관하여 나는 교회의 일상이 나는 아주 유명한 대화가 직관 vært은 토마토의 경우를 맞춘 수 있었어 밥은 집과를 폭력한 ص Nakab 회원의 중간에 바로 불담스면 새장은 옥화용이 가능합니다 새장은 옥화용이 가능합니다 아, 마이 카르네! 여기 계세요? 네, 저는 계스파트라스입니다. 저번에는 여유 없고 맨날 시계만 보고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 여유도 생기고 엄청 즐기고 있고 너무 contentissimo di vedermi qua! perfetto L'Alex! 그래도 sí, sí! 아, 너무 좋네! 아, 엄청 행복해! sample 나는, 음... 코리아, 에서는 아이들은 도움이 돼 andere 이게 굉장히 다르다 아니요 정말 다르다 龔인생이 그 저희가 회, 워크로마을 만드는 것이 아주 다양itas 아주 다양합니까 그래도 그래도 result은 올해, 우리에게 평가하라고 네네네 오늘 저녁 제가 지금 지금 한국에서 아직에는 뱍고 네, 너가 믿어? 하지만 마지막 사루트. 마지막 사루트. 마지막 사루트. 사루트 인사의 한국어. 네. 사루트 인사의 한국어. 사루트 인사의 한국어. 사루트 인사의 한국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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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마지막 밤을 보냈네. 아쉬움이 잔뜩 묻은 마지막 짠이었어요. 정말 알렉스가 결론 5년 동안 한국에 머물게 한 것들을 친구들도 똑같이 경험을 할 수 있어서 여수도 그랬고 한국의 그런 거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 꼭 다시 오겠다고 진짜 계속 저한테 말해요. 지금 알렉산드로 아마 시간표 짜고 있을 거 같아요. 분 단위로 해서 짜고 있을 거예요. 마지막 날 아침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이 versus 주저의 뇨. 이 동네에서 왔어요. 이 동네에는 더 이상 깊는 거 같아요. 여러분들은 동네서에서 왔어요. 오, 알렉스도 있네요? 저도 같이 갔어요, 네. 제가 아침에 못 깨울까봐 그냥 같이. 같은 방에 자게 됐어요. 마지막 밤을 불살났네. 마지막 밤을 불살났네. 막걸리가 아침에 조금 힘들지. 네, 물질이 가죠. 이제 두 번째 울리는 알람이 더 싫어졌어요. 어, 비행기 시간이 있을 텐데. 오, 롱아틴 디 스페셜 마. 스디. 누군지 내 알지. 오, 롱아틴 디 스페셜 마. 어, 롱아틴 디 스페셜 마. 예? 30분이나 늦었어요? 오, 롱아. 오, 롱아. 아, 다시 또 인권이 드렌듯이거든요. 나 지금 어디서 생각해? 네. 아세인, 아세인이다.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이빨은 밖에서 닦는 거죠? elas mandam a e e e e e e 대단하다 석지하네 이 시간에 3명은 어떻게 불가능해요, 이랬어 오케이, 맨 굿모닝 굿모닝 루트 워스탑 나나네 에이, 마르멜라타 케이니까 알로라뇨 프랑크롬 폴리아트와 벌레타 waar이? 볼게 이준프트 라워에 오가 속 주입 Wasser 10회 지금 할수있어 너 인사해 나 너는 또 너가 뺏어 치킨 다는 영연로부터 ns. 그리고 또 내가 두 Shore 또 다른 오류러를 또 다른 오류러들을 눈에 좋은 눈에 반가워 너무 괜찮으세요 하지만 눈에 의해지는 눈을 펴 멍하니 사장님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한국에 대한 애포도 좀 더 안고 싶고 제가 조금 더 이상한 것 같아요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좋은데요 우리의 많은 소통을 얘기할 때 한국에 대한 재미있는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통한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통한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한국에 대한 소통한 시간을 즐기고 싶습니다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에 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좋은 경험을 받았고, 네. 좋은 경험을 받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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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스킨십. 시스테스. 자, 여러분. 안녕.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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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사람은 술을 마시지 않나요? 내 외로워. 나 민주나 피아노래. 진짜 올 것 같아. 오, 설마. 아, 저 가슴 따뜻한 남자야. 왜 풀어보는 거야? 아, 더러워. 왜 이렇게 세게 풀어봐. 오빠 님만 보여줘. 네, 천천히. 그럼요. 아직도?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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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капитан. 제가 조금 들은 것 같아요. 21. 21. 정말? 이 순간이 왔어요? 네. 이 순간이 왔어요. 끌려 Sales Anyway. 동일하는데는 끝!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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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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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viaje! 지금 대체는! 이 꿈이 끝났습니다. 이 꿈은 끝났습니다. 안녕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존경 최체스 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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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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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서 한국에서 나 스톱과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때가 제일 슬프고 허전한 것 같아요 우리 또 전 들었는데 이렇게 거의 한 달 동안 보니까 우리도 정이 드는 것 같아요 맨주만 계속 함께 하니까 성함이 어땠어요? 친구들이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같이 여행을 했는데? 너무 좋았죠 사실은 제가 이 친구들 만나기 전에 이 친구들을 한국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근데 직접 한국에 와서 한국 역사, 음악, 음식 그런 거에 대해서 다 배웠으니까 아 진짜 한국을 무슨 나라인지 잘 알게 됐고 연락할 때마다 항상 한국에 다시 꼭 와야 된다고 그런 말을 항상 하는 거예요 스위스 친구들 덕분에 저희도 잘 보면서 같이 여행을 한 것 같아요 자 스위스 친구들 아쉽지만 보냈고 다음 주에 또 새로운 나라의 친구들이 한국을 처음으로 여행하러 온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인사할 때 또 보자고 알라불어시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알라불어시마